번개콩 입니다 19강 1에서 3번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자 here's a story, there's a는 유도부사에요 a story 단수 들어갔죠 이야기했는데 두와잇 아이젠하우의 밀리테리 군대 학교 시절에 이 학교 시절은 that helps 단수에요 시절이기 때문에 단수를 잡아요 지금 잘 수 없어요 도왔는데 쉐드 지금 동사 언어였어 쉐드 some ride on 빛을 비추다 해요 쉐드가 빛을 붙였는데 on 어디에 the part 그의 성격의 부분에 part of it is an accepted practice 이것은 수락되어진 뭐 수락되어진 관행이었어 at west point에서 where 앞에 나온 west point 지금 사관학교 좀 장소로 잡았어요 where 아이젠하우가 탐가하고 있었던 자 뭐가 관행이었냐면 for upper class many 위에 계층의 남자가 또 헤이즈 훈육시키는 것을 신입생을 혹은 뭐 신병을 아이젠하우는 2학년 학생이었고 그리고 참가하고 있었다 in 신고식 활동에 with 그의 동료 students 학생들과 함께 사관학교에서 이제 군기 잡는 거죠 지금 그 다음 이 분 심지어 그가 리더가 된 후에 지금 군사 시절도 안 나오는데 리더 못 되죠 자 one day 어느 날 그의 신병자 한모가 bump print 부딪쳤어 아이젠하우에게 이건 맞죠 지금 그 다음 자 아이젠하우는 made shamed of his three 마이크가 말한거 없어요 지금 넘어가고 그래서 c로 갈게요 자 one day 하루는 one of the box 들어갔죠 그의 신병자 한명이 bumped 부딪쳤어 아이젠하우에게 자 on 이에요 on pardon pardon me 할 때 pardon able 할 수 없는 이죠 용서할 수 없는 공격이었고 그리고 아이젠하우는 대답했다 by ing 소리를 지름으로써 그 다음 yelling 이것도 뭐 외침으로써 and 누구에게 젊은 뭐 신입생에게 자 calling 부르면서 on the most to 최상급 가장 grace free 우아함이죠 this 그래프 우아하지 않은 그니까 뭐 역같은 insert 모욕을 자 that 생략 됐고 he could summon 우리 summoner 소환하다 뜻이죠 제가 소환할 수 있는 것을 했어 자 아이젠하우에는 told 말했어 이 신병에게 that 접속사고 자 이 신병이 look like 뭐 뭐처럼 보이는데 barbel 뭐 이발서처럼 보인다고 자 at this가 말하는 것은 이발서처럼 보인다는 말에 at this 이 신병이에요 신병은 잃어버렸어 그의 컴포즐 뭐 평정심 정도 되겠죠 자 그리고 draw himself up draw up은 갑자기 쑥그리고 있다가 쭉 핀단 말이에요 지금 꼿꼿이 서면서 자 look to baas 아이젠하우를 눈을 그러면 눈 안내려 뭐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이 사람 너무 빡치니까 지금 돌았단 말이에요 그럼 말했어 I was에요 나 군인 되기 전에 이발 쌓였어 이렇듯이죠 자 그 다음 여기에서 말 나왔으니까 리마이크로 가요 아이젠하우는 만들었는데 a shamed of make a shamed of 창피해서 그의 언급해 by 의해서죠 그 남자의 자부심에 의해서 어 이 새끼 미쳤네 이거 쫄았어요 나 자 돌아갔는데 아이젠하우의 방에 그리고 말했어 아이젠하우의 룸메이트에게 what had happened 시제주의 이전에 일어났던 것을 지금 말하는 시점보다 이전에 지가 뭐 이발 세잖아 이 새끼야 이렇게 했잖아 자 I've had 현재 완료에 지금 완료 용법이죠 나는 방금 했는데 완료했는데 무언가 자 that was stupid and unforgivable 그러면 무언가 stupid 멍청하고 unforgivable 하면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아이젠하우가 말했어 나는 방금 many stone은 뭐 뭐 할 수 있었다 뭐 can의 뜻이에요 해서 could의 뜻이겠죠 과거니까 동사 권영 난 만들 수가 있었어 남자를 make a shamed pp로 써도 되요 사역동사지만 make는 pp까지 가능합니다 동사 권영 두게 되요 자 창피해지도록 만들었어 지가 창피해지는 거죠 누구의 아이젠하우에 의해서 여기 문법주의 별표 자 of the work 일인데 위치가 또 관계된 명사 어떤 일 그가 did 돈을 벌기 위해서 했던 자 그리고 나서 아이젠하우는 bowed 맹세했는데 아이젠하우가 절대 would never 동사 권영 insert 모욕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른 사람을 다시는 자 그 다음 b로 가야 되겠네요 자 심지어 아이젠하우가 리더가 됐을때도 combine는 결합되어진 동맹이니까 연합군이겠죠 연합군 전쟁 머신 그래서 머신은 그냥 전쟁 군단이라고 하면 돼요 군단에서 그리고 심지어 as 대통령으로서 미국에 자 듀와이드 아이젠하우는 절대 깨지 않았어 that promise는 뭐를 다른 사람 모욕 주지 않겠다는 promise를 아이젠하우는 had decided to take out 이전에 결정했는데 early 일찍 to encourage 하는 것을 그러면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을 rather than more 보다 discourage 그러면 낙담시키기보다는 그리고 돕는 것을 그에 대해서 사람들을 help 준사작동사 동사원영이죠 개발하는 것을 to their full potential 그럼 to는 여기서는 뭐뭐 까지란 뜻이에요 그들의 완벽한 잠재력을 개발시키는 것 까지 그리고 이심 뭐에요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에요 격려해 주는 것이 보여졌는데 그의 리더십의 능력에서 윗글의 소재는 군사학교 시절에 했던 실수로써 교훈을 얻어서 좋은 지도자가 됐다 아이젠하우 이 정도 되겠죠 지금 그래서 19강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